아 주민들께서 이걸 제대로 안 상태에서 찬성한 손을 들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업 서명회 때 나온 주민이 단 50명입니다. 현재 이장말에 의하면 1000명 정도가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어렸을 때 찾아가서 이 사업하면 마을에 돈 생긴다. 10억 원 이상이 생긴다더라.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고 제보자분은 관련 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3차 임신총회가 열리고 부야부려 참석을 했는데 가자마자 찬방 거스토표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을 이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거액을 어떻게 투자하겠냐 그랬더니 대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돈은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애월 주민이 왜 거기서 나와? 애월 주민이요? 네. 애월 주민이 왜 거기서 나와? 네. 그거 키워드입니까?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공공주도 2.6 풍력개발정책 2차 공개토론회 이야기인데요. 그 풍력개발정책 공개토론회 저희가 시민단체 쪽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패널이 중도 퇴장하기도 하고 뭐랄까 전례가 없는 난장판이었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날 김영환 한국전력거래소 본부장이 좌장을 맡았는데요. 대놓고 에너지공사 편을 들어서 편파적 진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패널로 참석했던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토론은 처음이라면서 도중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또 패널들의 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방청석에 있는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과 애월 주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서 장례가 시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은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좌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좀 중립적인 그런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제주도 측에서도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사는 편파 진행하면 소송 걸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걸레는 데도 있는데. 토론장에서 항의가 빗발쳤죠. 그런데 풍력개발정책토론회였는데 아까 애월 주민 얘기하셔서 애월 주민들이 화가 난 겁니까? 왜 난 겁니까? 이렇게 고성이 좀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뜬금없이 왜 애월 주민들이 이번 공청회에 와서 흥분을 했는지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애월읍 애월이에서도 1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사업 추진 움직임이 이제 작년부터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사업 추진하는 측은 2.역 개정안이 사업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날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애월 해상풍력 사업이 졸속 추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도 그날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애월 상황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불리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사업자일 텐데. 네. 그러면 역으로 이번 수정된 안이 오히려 공공성을 좀 더 담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해서 개정안이 공공성을 더 담보했는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나 공사 측이 풍력자원 개발 입지를 먼저 발굴하고 이후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게 해놨습니다. 2.0 초안은 민간사업자가 그러니까 그날 발표된 거는 초안에서 개정된 내용이었고요. 원래 당초 초안에는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공사 측에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었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개발 입지를 이제 공사 측이 발굴하도록 다시 변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애월 지역에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입지 선정을 제주도나 공사 측에서 한다고 하니까 추진 자체의 과정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 선정을 안 해버리면 애월에서 추진 자체도 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 내용 말고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공사 측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담아놨어요. 담아놨어요. 제가 만난 사업자 측은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 집에 시집 가고 싶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편이 좋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합동 개발을 하면 공사도 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을 나눠가져야 하는데 또 그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공사가 진행 단계부터 끼게 되면 같이 하게 되면 파이도 나눠야 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는 공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 제약도 많을 것 같다. 관리 감동도 심해질 거고 그러니까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라고 이제 얘기를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처럼 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남편이 아주 매력적이면 즉 풍력으로 얘기하면 공사가 있더라도 굉장히 개발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조건이면 그래도 들어올 사업자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면 매력이 떨어진다. 이게 사업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애월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애월 복지회관에서 해상풍력발전추진회건으로 제3차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알아봤더니 1월 한 달간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총 3차례 임시총회가 열렸더라고요. 1월 8일에는 문봉수 한림해상풍력 대표이사가 사업에 관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15일에는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차 임시총회 열렸고. 임시총회? 네. 100여 명의 애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a씨에 따르면 애월 해상풍력 추진에 대한 찬반 거수 투표가 바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의결정족수 80명 이상이 참석했고 반대가 10명도 채 되지 않았으니 사업 추진의 것은 통과된 셈이고요. 법적 효력은 이제 없지만 제주도의 주민수용성 자료로 제출되겠죠. 이걸 근데 거수로 한 겁니까? 비밀 투표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거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차 총리에서 a씨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거기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삼촌들 다 알아 정 손드럼수가. 아 주민들께서 이걸 제대로 안 상태에서 찬성한 손을 들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에 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a씨는 가서 가자마자 손 들라고 하니 뭐 알아야 손을 들잖아요. 다들 이제 손을 막 들고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제 애월에 해상풍력 사업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서너 차례 개발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장은 그 결과 마을의 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대의 입장이었지만요. 마을의 결정권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거기 이제 이장도 있을 것이고 이장은 뭐 처음엔 반대하다 이제 돌아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개발위원회 같은 데서도 다 논의는 했던 모양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그다음에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애월위에는 동상동 동화동 서상동 서화동 이렇게 4개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개발 결정을 이제 내렸잖아요 개발위에서. 네. 그래서 주민수용성을 담보해야 된다 해서 동장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동의서를 이제 주민들에게 받기 시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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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뭐 이장이나 개발위원회 위원장들이 뭐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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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한 이제 동의를 받고 있다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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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까 1차 임시총회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을 했다는 말씀은 아까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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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내용을 다른 주민들한테도 알린 상태에서 주민동의를 받은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업설명회 때 나온 주민이 단 50명입니다. 현재 이장말에 의하면 1000명 정도가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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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역시 에너지 관련 사업 내용은 들어도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서 서명을 어떤 식으로 받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이제 동네 토박이지 그러니까 토박이들이니까 다들 알아진 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명은 동장 부인이나 부녀의 관계자들 혹은 개발위 분들이 이제 받으러 다녔는데 어렸을 때 찾아가 가지고 이 사업하면 마을에 돈 생긴다. 10억 원 이상이 생긴다더라. 그러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고 민증이 있으면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은 이게 뭔지 알아야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냐 하고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총회에서 다 설명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제보자분은 관련 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3차 임심총회가 열리고 부랴부랴 참석을 했는데 가자마자 찬방 거스토표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 과정이 그랬네요. 1차 설명회 할 때는 워낙에 주민들 참석이 적었으니 일단 대부분의 주민들은 잘 몰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서를 받으러 동장이나 아니면 동관계자들 혹은 부녀에서 이걸 다녔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설명해줘도 알아듣기가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설명하시는 분이 잘 모를 수가 있는 사안들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거의 인맥으로 이제 설명을 받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그런데 3차 총회에서는 가자마자 별다른 설명 없이 찬방 거수 투표를 했다. 네. 손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이제 이 사업에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 몇몇이 소수지만 찬성을 하든지 말든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냐 이런 이의제기를 몇 분이 하셨고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임시총회 때 안 오고 이제와 어깃장을 놓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총회 열리는 것도 몰랐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런데 관련 임시총회에 모두 참석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그분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들었지만 듣기로는 해안선으로부터 1.2km 이격거리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폭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5400억 원이 들어가고 마을 자본으로는 400억 원이 투입된다. 네. 그럼 이제 마을에 10억 원 이상이 이제 배당금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삼촌들 다 알아 정 손 드럼수가 난 몰라 분한 손 못 드러만 심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제대로 알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찬성하든지 반대를 하는 건데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니. 대화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나온 얘기들만 해도 어렵네요. 몇 메가와트 이런 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며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설명은 안 돼 있고 그냥 마을에 얼마가 떨어진다 이런 설명만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아까 마을 자본 400억 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애원리에서 400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 주도의 풍력 개발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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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을에서 400억 원은 어떻게 투자금을 확보합니까? 마을에 400억 원은 없을 텐데. 네. 그래서 마을 이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거액을 어떻게 투자하겠냐. 그랬더니 대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돈은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400억 원을 선뜻 내줄 대신 투자자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마을에 투자를 하는지 사실 그런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개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또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키다리 아저씨는 아니고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투자를 대신해서 마을 주민들과 이익을 나누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주민들께서 내용 좀 어려워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임시총회 참석자들에게 상품권 줬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총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총회 때마다 주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애월에 70년 이상을 사셨다는 한 어르신은 정조수를 채우기 위해 마을 주민을 상품권으로 동원한 것 아니냐 다른 총회에서는 상품권을 주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상품권 준다고 하니까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다가 찬성에 손 들라고 하니까 손 든 거지 사실 제대로 알고 손 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제가 만난 분들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 사업의 득과 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이후 수용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지금 애월 얘기는 사실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지금 취재를 하셨는데 그런데 해상풍력이 애월 쪽에 진행된다면 애월항은 당연히 그 주변은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네. 한답 쪽이 될 건가요? 이것도 뭐 어떻게 입지를 정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지역에 또 상권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력하게 후보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애월에 lng 기지가 생겼잖아요. 그 경험치가 있어서 몇몇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우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lng가 들어오면서 마을의 장밋빛의 미래를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 도시가스가 들어온 가구도 별로 없고 그때 태양광 설치를 약속을 했었는데 자기 자본이 200만 원이 다 들어갔다고 해요. 그건 애초에 몰랐던 내용들이실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200만 원을 다시 돌려봤는데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또 여기서도 수용성 문제가 불거지는 건데 이거 추가 취재하시면 그 내용 갖고도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우울한 표정 짓지 마시고 다음 취재한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